자, 지금 시작합니다! 자, 찬찬 사과입니다! 너무 맛있게 먹은 생참치입니다! 생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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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겼습니다 생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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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킬로요? 여기 한 49kg, 50kg 조금 안 되죠 50kg 모자랄 때 마치 있습니다 50kg 안 돼서 참치와 함께 한 세월이 참치 한 300마리 넘게 잡았습니다. 300마리? 저희들은 매주 목요일 날 토요일 날 오늘 제가 특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비닐이 안쪽에 있어요. 안쪽에 보여드릴게요. 참치는 비닐이 안쪽에 있어서 악어 가죽 같아. 빨리 매끈하고 빠른 속력을 위해서 위협을 느끼면 빨리 빠른 속력을 위해서 대부분을 비싼 부분 힘이 투구야 투구 투구 칼 잡는 법도 다르구나 단호하게 깊이한 부위 가마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마살 맛있어 가마살 맛있어 오멜라 3가 유튜브 중에서 최고로 많이 하는데 그렇죠 저게 이제 한 점에 사원을 하죠. 한 점에 고추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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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아 뱃살 고추냉이 고추냉이 크기가 엄청나네요. 확실히 남의 뱃살이 제일 맛있어요. 남의 뱃살 고추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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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명이 아 그러네요 네네 요거만 참치의 절반 가격이죠 요거만 전치 한 마리 그렇죠 그렇죠 자 제가 그럼 5번부터 배살부터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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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기름기가 점점점 많이 올라갑니다 자 1번 쪽에는 기름이 이렇게 쭉 삶다죠 주말 할까 없이 여긴 눈에 내렸다 눈 아 육아 물론 5분은 굉장히 맛있는 사연이 부인지만 확연히 차이가 나는 육아 안으로도 이렇게 보니까 조금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아 칼질이 뭐야 여기 보시면 이렇게 김치새나 그렇죠 냄새가 하나도 안 나나요? 아 냄새 안 나지 않게 어 냄새 안 나요 손이 부드럽잖아요 이렇게 아 손이 고우시다 아 아까 전에 말씀드린 속살 속살 제가 제거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일 좋은 속살이겠죠 중간이니까 아 저 붉은색 여기 이제 붉은색 붉은색 이것도 나이 때처럼 그렇죠 오늘 그리면서 이렇게 되죠 아주 김치잖아 그렇죠 네 네 네 녹태물을 제거시키죠 불바지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참치하고 술을 드시게 되면 술이 별로 안 취해요 아 그저 여러분 경험해봤어요 아 드셔보시네 몸에서 드시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가지가 있지만 제가 정말로 사용 안하는 칼질을 해드릴게요 네 있는 상태에서 바로 해드릴 수 있는 상태에서 네 이거 보시면 그렇죠 아유야 굉장히 이번에 이제 서울숭신 남자분들 서울숭놈 담백하죠 아 담백하죠 아주 담백하죠 이렇게 색깔은 무슨 돼지고기 안심 같기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부드럽죠 이게 결 따라 입안에서 싹 풀어져요 아 잘 아시네 네 그래서 제가 입에서 이렇게 싹 풀어주도록 제가 칼질을 제풀했죠 보통 이렇게 썰어 이렇게 나갔는데 네 좀 특별한 방법으로 제가 칼질을 했죠 그래서 참치를 한 마리 잡게 되면 칠집 두 가지 마신다고 칠집 두 가지 마신다고 이런 두 가지 마신다고요 그렇죠 어떻게 칼질을 따라가지고 칼결이 중요하죠 칼질에 따라서 맞아 그렇죠 아 이게 뱃살 그렇죠? 이 뱃살은 기름기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쫙 그죠 장난 아니잖아요 아 진짜 아 결결이 침 자주도 입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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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냉동에서는 이런 게 안 나오죠 심지어 지방층이 탄력이 보여요 이렇게 늘어지는 게 탄력 최고죠 아니 제 이를 갖다 대기 미안할 정도로 아주 고결한 이 색깔 아 역시 여행단심 작가님 참 이게 원래 참치는 배꼽에 없는데 보통 통증이 배꼽이라고 그러죠 한 잔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배꼽살은 이렇게 드시기에 따라가지고 다섯 가지 마신다 주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걸 잡아내야 돼요 어떤 맛이 나는지 한 잔 가드릴게요 우와 그냥 눈으로 맛있다라는 표현 딱 보기에도 이게 뱃살 부위에 쌍배꼽살 아 진짜 예쁘다 진짜 화려한 꽃잎이 이렇게 펼쳐 놓은 것 같아요 1번 한쪽부터 굉장히 말도 못하게 부드럽다가 2번 3번 지나면서 약간 찝히는 맛이 있고 5번 쪽 가면은 마지막으로 탈캉 더 한 번 더 씹혀주는 맛이 있고 잘 아시네 바로 그겁니다 제가 가마살을 제가 해드릴게요 가마살 트라이앵글 삼각 이 정도만 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이게 귀한 부위죠 몇 점 안 나오는 부위 아까 말씀하신 가장 비싼 부위라고 말씀하셨죠? 기억력이 너무 좋으십니다 아 이거 니은 자 형태로 이 정도잖아요 이 정도 아 색깔이 여기 이제 가마 도로살 가마 도로는 가마 쪽에 붙은 뱃살 가마 도로가 아니죠 그 다음 올라갈수록 가마살이 돼 가마살 돌아가면서 이렇게 아 아 그쪽이 기름이 제일 기름지죠 다르죠 아 번들번들거려요 진짜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 물결이 있잖아요 그 전에 섬이 여기 크면 클수록 고기가 큰 달아진 거예요 저기 보면 고기가 절다는 거 여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기름기 중에는 게으른 윤기인데 그 음식에서 보면 게으른 윤기가 그 음식에서 보면 게으른 윤기가 이거 드시는 분은 초밥 잡아가지고 우리 부장님이 특별히 초밥 잡아가지고 드릴 테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네 참치가 또 그렇게 초밥이랑 잘 어울리잖아요 아 그렇죠 최고죠 참치가 밥을 만났을 때 참치 밥 밥 그의 시너지를 참치밥? 참치밥 이 오래를 파라나이스로 안내할 겁니다 여기 이제 일본에서 여기 잡게 되면은 20만 원 20만 원 네 4점에 그죠? 아까 전에 보시면은 몇 점 안 나오잖아요 그죠? 여린 벚꽃잎 색깔 같기도 해요 아 그렇구나 여린 벚꽃잎 색깔 같기도 해요 좋네 거기에다가 간장을 찍지 마시고 참치를 찍어야 됩니다 참치가 밥알을 휘감하시게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진짜 맛있다 이거는 이제 제일 불파지 방이 적은 부위 아카미 속살이죠 또 드시면은 또 이볼들이 싹 헹가주겠죠 지금 이제 불파지 많은 부위 드셨으니까 없는 부위로 드셔도 유쾌하지만 참치도 유쾌하거든요 네 괜찮아요 가마살 중에 여기 트라이앵글 쪽에 있는 살을 제가 빨드릴게요 아 트라이앵글 이것밖에 안 나오죠 이것밖에 아 진짜 정말 귀한 살이죠 정말 칸잎이다 여기서 쏙 빠져나온 살 아 이게 안에 있는 거 이 안에 있는 거 쏙 껍질을 안 벗기고 빼내줘 이거는 좀 큽니다 이왕 드린 거 한 점 제가 그냥 좀 맛있게 드시라고 여기 빼내는데 기름이 기름이 있거나 전혀 흐르네 그죠 에이 진짜 사리를 부른 맛 꿈이 나타납니다 그러시면은 하하하 참치는 우리가 머리 하고 대가리라고 대가리 그렇죠 대가리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구멍이 딱 두어있잖아요 정수리 쪽에 있잖아요 이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혹시 accomplishments 힙 조금 비슷합니다 피배배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참치가 스페이슬 덜 받고 죽겠죠 신선한 상태로 공수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볼살 볼살 진짜 기름기 기름기 끈대주죠 윤기 없었을 것 같은데 참신 정말 섹시한 거 같아요 아름답고 섹시하다 참신의 부작만 해가지고 잘 빠진 것 같아 잘 빠졌어 심지어 굉장히 부드러운데요 부드럽죠 아주 부드러운 부위죠 대전하면서 부드럽게 금방 없어져가지고 아련한 느낌 맛은 한 72가지 맛이 나오는데 대략 한 22가지 나오죠 27가지 부위가요 굉장하구나